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나 그래서 민주는 24 오늘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까 오늘 다음에는 17이 숙제야 게 2 2 뿅 으 으 또 뭐 또 문장 단어 가야 되는데 일부만 했어요 또 민주민주 멋대로 으 오케이 자 그래서 난 뭘 좋아하는데 넌 뭘 좋아하니 물어봅니다 으 4 으 음 your like me 엽 그럼 dl mel k 에 그래서 영어로 나아가 모두 다 아 아 근데 왜 your like me 2 거 봐. 아 니까 잡고 엉뚱한 소리 야자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넌? I like salad. I like salad. 그다음 뭐라고?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오케이, 한 토막씩. Yes, I do. Yes, I do.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오케이, 그럼? I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그랬더니 No. 안녕하세요. No. No. I like... I like... 아닌가? No, I don't. I do. I don't. Dumb it. I like chocolate. I...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Okay, 다시. I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Yes, I do. Okay.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Yes, I do. Yes, I do. I like salad, too.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OK. 자, 그래서 like 했듯이 뭐해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어 했어요? 그렇죠. 두가 숨어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말을 할 때 평범한 말, 온점을 찍는 말이나 낯이 들어있지 않는 말 낯이 들어있지 않는 말이나 묻지 않는 말에는 두가 숨어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좋아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밀크를, 우유를 이런 뜻이 되죠. 근데 you like milk는 무슨 뜻이야? you like milk는 우유를 좋아하니? you like milk는 너는 좋아한다 우유를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한다 가 아니고 그렇죠? 좋아하니? 라고 뭐하는 말 하고 싶어? 묻는 말 하고 싶을 때 like 속에 숨어있던 아까 전에 like가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있다 했죠?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you like를 뭐로 만들면?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하면 무슨 느낌 들어? 무슨 느낌 들어? 그래서 묻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yes i do yes i do 하는데 yes i do 두는 하다시의 대장이죠. 그러면 두는 뭐 대시 왔어? yes i like milk 그렇죠. yes i like milk 대시 왔죠. 그래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도 비슷해요. 나는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do you like 하니? 무엇을 샐러드로? 그랬더니 이번에 두는 뭐 대시 왔어? yes i do like yes i like salad 그렇지. yes i like salad 어 근데 똑같은 말이 없는데 i like salad i like salad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너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i don't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그렇죠. i don't like chocolate 여기도 있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i like 그렇죠. 나는 좋아한다. 좋아하다. 조은이 다 했어? 네. 네. 오케이. 시험 잘 괜찮은데 아니 시험이 아니라 숙제 잘 클래스 뼈 클래스 뼈 이것도 하세요. 이거요? 이거요? 거기에서 듣기에서 틀린 것은 패드에서 찾아서 다시 듣고 가셔야 돼요. 틀린 거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나는 좋아한다고 아니고 나는 돌 끝났는데 어디 가세요? 아니 좋아하지 안다 안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i don't 하다 씨를 만들고 그 뒤에 하다 씨를 집어넣으면 하다 씨를 그냥 쓰면 뭐 한다지만 don't 뒤에 하다 씨를 오면 뭐 하지 않는다 가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이제 안 잡았네 오케이 오 마이 갓 아이 덜 끝났는데요 손님 오 마이 갓 민주 뭐 민주 지 멋대로야 알겠어요 갈게요 제가 착한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좋아하다 그럼 무슨 씨죠? 하다 씨 하다 씨죠? 넌 샐러드 좋아하니? 네 넌 샐러드 좋아하니?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있네요 Do you like 샐러드? Do you like 샐러드? 어 왜 현준이 원래 와요? 뭐 원래 오는 날이지? 난 좋아한다 근데 왜 안 오죠? 전화해볼까요? I do I like I like 전화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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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현준이 신기한 건 내가 쓸 테니까 넌 네 할 일 하세요 난 내 자신 어? 뒤에 뒤에 무엇 무엇을 집어넣단 말이에요 무엇 무엇을 좋아한다 난 나 자신을 좋아해요 I like 나 I like I like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I like I like 무슨 소리냅시다 Y가 많이 소리냅니다 Y가 I 소리냅니다 I like I I I like I like I like E는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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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가 무슨 소리냅시다 대표소리에요 맞든 틀리든 얘기라 해도 자꾸 물어보는게 아니구요 self Okay myself 그래서 합치면 뭐에요? myself I like 난 내 자신을 좋아한데죠 Okay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가? o 오오오 아까 내가 좋아한다aga 뭐였어요 내가 좋아한다 아 yes i do i like 그러면 내가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 i i do 아 do you 그 you는 너니까 do you는 너는 좋아하니가 되는거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하고 싶으면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거 내가 좋아한다 줘 i like 는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니까 규칙을 적용하세요 규칙을 내가 좋아한다를 내가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 속에 숨어 있던 뭘 써먹으라 그랬죠 꺼내서 쓰라 그랬죠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do i like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가 되는거죠 공부 좀 하세요 do i like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는 걸까 do i like myself do i like myself do i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좋아한다 do you like Do you like 뭐하는 느낌들죠 이 묻는 말인가요 아아 you like you like you like 전 생선을 좋아한다 아 아 아 아 OK.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죠. 내가.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어? 확인하고 읽으려고. 맞든 틀리든. 여기 아이가 안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다음이 뭐였더라? 아이가 대표님으로다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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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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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넌 선생님 손을 줘. You like fish.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OK. 그 다음에 초콜릿은? 초콜릿. 어떻게 써요? C. O. I like that. 초. C 소리를 내줘야 될거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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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 아니 잠시만 쓰지마요. K 아니면 C. K 아니면 C인데. OK. 아까전에 연습하면서 계속 봤어. KD. CD. CKD. 뭐 D. CG. 아아. 초코. 초코. L.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네. 음? A. T. 이가. It 이라고요? 예. It 이라고요. It. 초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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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나는 엄마 파티를 위해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A. T. 이 마음은 라는, 아입, 마음을 맞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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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초콜릿. O. Coke. 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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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틀리는 읽기 습 펠 알쓰 여기 띄어쓰기야 따로야 따로 붙여서 얘랑 얘랑 얘를 붙이면 어떡해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지 쑥 띄우 띄우 피에에에에에에에에 펠 펠 트 펠 토 페 펄트 파이트 뭐가 어려웠든 다 배운건데 다 까먹었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떻게 써요? E 아니 O S 아 이 수 크림 이게 아에요? 이게 아겠냐? 이게 아이스지 아이스? 아이스 시가 쓰 소리 아이스 그럼 아이스 C 아이스구나 크 얼 이음 크림 크림 오케이 아이스 크림 파닉스 했던 걸 다 까먹고 있지? 참 문제다 넌 아이스크림 좀 원하니? 조용 원하니 맞던 틀리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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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가 여기 어디있어? 와이 에이 엔티 더블유 에이 엔티겠지 그릇 에이 엔진 씨 이 아이 아이스크림 Do you wan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오케이, 그럼 주스 주 에이스 다 했어? 주스 아이스크림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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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주스? 주스 U, I, N, C, E 주스 두 시간만 지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진짜? 신선한 과일 신선한 과일 주스는 비타민으로 가득하다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응 나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비타민은 그냥 비타민 소리내네 A레벨, B레벨 할 때 읽는 연습했잖아 다 했어요? 응 어 4 4 1 3 2 2 3 2 3 2 2 3 2 2 3 2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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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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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5 베-자-주 원수 okay, Fresh Fruit 주스 주스 이즈 와이타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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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타민즈가 아니고 와이타민즈 와이타 안녕 와이타 와이타 민즈 프레쉬프루트 주스 오케이 다음에 며트 뭐 분 엠 엠 엠 엠 엠 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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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도 많이 나온거야. 저것들 뭐예요. 저것들 뭐다. 할 때 나왔어. 제트 그거요? 티티에 놓고 그거 말이죠 they they don't like him him they don't like him they don't like him 오케이 그래서 단어 카드랑 공부 좀 해 오세요 그리고 파넥스를 지금 다 까먹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신기한게 선생님이 아니고